안녕하세요. 박홍매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선물을 사줬거나 혹은 나에게 밥을 사줬을 때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 나를 위해서 돈을 썼을 때 내가 하는 인사말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표현은 시에시에 라고 하잖아요. 이건 기본이죠. 거기에 또 하나 중국인들이 흔히들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푸어 페이라는 단어인데요. 푸어 라는 한자를 보시면 이것은 깨다 찢다 망가뜨리다 파손하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회사가 파손됐다 라는 표현할 때도 푸어 찰라 푸어 찰라 라고 하잖아요. 두번째 한자 페이는 경제적인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푸어 페이는 경제적인 면을 경제적인 비용을 망가뜨렸다 라는 뜻으로 헛돈을 쓰게 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돈을 썼을 때 아이고 헛돈을 쓰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은 또이부치 랑니인 푸어 페이라 랑니인 푸어 페이라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얼라마? 자 푸어 페이에 대해서 우리 예문 하나 들어볼까요? 중국인이랑 함께 식당에 가서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요리를 굉장히 많이 주문해 주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요리를 많이 주문하시다니 참 돈을 많이 쓰셨습니다 라는 표현. 이렇게 많은 요리를 주문하시다니. 요리를 주문하다라는 동사는 띠엔 입니다. 띠엔 중국어는 이제 목적어와 동사. 동사가 먼저 앞에 오고 목적어가 뒤에 오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먼저 띠엔 앞에 오죠. 이렇게 많은 요리가 뒤에 와야 됩니다. 이렇게 쯔마 많은 두어 요리 찰. 띠엔 쯔마 두어 찰. 이렇게 많은 요리를 주문하시다니. 그리고 뒤에 돈을 너무 많이 쓰셨습니다. 너무 라는 부사는 타이 입니다. 돈을 너무 많이 쓰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푸어 페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타이 푸어 페이라. 타이 푸어 페이라. 띠엔 쯔마 두어 찰. 타이 푸어 페이라. 라고 하시면 됩니다. 리제好了 마? 상대방에게 돈을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라는 표현은 띠에 타이 푸어 페이라. 띠에 타이 푸어 페이라. 뭘 어떻게 하지 말라. 라는 표현은 띠에 라고 하면 되죠. 띠에 뒤에 그 동사를 넣으면 됩니다. 띠에 타이 푸어 페이라. 너무 많이 돈을 쓰지 마세요. 자, 상대방이 이미 나를 위해서 돈을 많이 썼을 때는 띠에 타이 푸어 페이라. 띠에 타이 푸어 페이라. 라고 하시면 됩니다. 리제好了 마? 자, 우리 이제 읽기 연습 들어갈게요. 읽기 연습할 때 발음을 잘 들으시고 소리내어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헛돈을 쓰게 했네요. 띠에 타이 푸어 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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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에 오늘 영 잘게 되셨나요?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홍미였습니다. 다자 신쿠라. 자이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